마지막 차 안녕하세요 이건 한국어 나는 한국어 Part 2 멤버들의 한솔이 результат 한솔이 셔야 될지도 모르게 동당 동당 시작 2번 2번 4번 6번 10번 들어요? 1번 2번 2번 3번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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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더 어려운 좀 더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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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2번 5번 2번 2번 3번 4번 약간 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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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. 네! 열심히 할게요! 왓 누빽씨의 한음이 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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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쉬쉬해! 요즘에 중국에서 인터넷에서 어디다니? 인터넷에서 저러면 여행명 진짜 좋았네요. 아 진짜요? Doktame 나도 진짜 배우고싶어요. 배우고 있어요. 오케이 고시 김지왕 햐요생 결魚서 여러분이 생각이 같이 1 2 3 햐요생 취재 재재 중도도도 주 Obot 젠 Church без틀 Church